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지구촌이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력에 관심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체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바로 사단법인 세계팔체질자연치의협회가 주관하고 팔체질웨이니스 원시인 건강법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팔체질 전문과정입니다. 본 강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의로인들을 위한 과정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니 협회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협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팔체질 전문과정의 공부를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천대, 동국대협회의 세 곳에서 팔체질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6개월 과정입니다. 기관별로 개설 요일과 시간이 다릅니다. 세 곳 모두 강의 내용 동일합니다. 수강료도 9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교육보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그럼 평생교육원별로 개설된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에는 의대와 한의대가 있지요. 대학이 자연치유에도 관심이 많아 그곳의 평생교육원에서 협회는 팔체질 전문과정을 2017년부터 개설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상 24주를 15주, 일반학기, 9주, 계절학기로 나눠 분당, 용인 등 경기 서남부와 강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은 벌써 팔체질 전문과정 5기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시면 먼저 공부하신 선배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전문과정 웨이미스 원시인 건강법이라는 강좌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체질 해약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정확한 체질 판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곳에서 자신의 체질을 서로 다르게 판별받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첫째로 여러분들은 2020년 가을에 협회가 특허 등록한 체질 판별법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정확한 체질 판별법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확한 체질 판별에 근거한 체질 섭생법입니다. 주로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요령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체질에 따라 가려먹기만 해도 얼마나 그 효과가 의력적인지 여러분들은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체질 침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팔체질 개인 맞춤 건강관리는 주로 음식과 침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체질 음식만으로 안되는 초기 병증에 대해서는 팔체질 침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레이저나 색채로 혈자리에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자연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 강좌를 통해 마지막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은 가정유법입니다. 소화불량 감기 불면증 관절통 고혈압 당뇨 갱년기 증상 등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해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수준입니다. 위와 같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팔체질 전문 과정을 누가 어느 규제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남당 조현호 교수는 현대의 난치병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맞춤의학인 한국의 팔체질의학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체에 해가 없는 팔체질자연치유요법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건강 100세 시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2015년 3월 사단법인 세계팔체질자연치유요법회를 설립하고 협회 전문교수 회원들과 함께 팔체질 계몽 교육 및 봉사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강좌의 부재는 팔체질웰니스 원시인 건강법입니다. 자기의 체질에 따라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우선 예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며 남을 도와 함께 성공하도록 하고 이것을 함께하는 평생친구를 사귀어 가는 등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개인 맞춤형 자연치유 건강법이 바로 팔체질웰니스 원시인 건강법인 것입니다. 대학교의 전문과정 커리큘럼은 대학 학사 일정과 연계하여 본학기 15주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 9주로 총 24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자연치유, 동양외학 및 팔체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2단계에서는 협회가 특허 등록한 체질판별법을 위주로 전반적인 체질감별법을 익히며 3단계에서는 초기에 병증을 제압할 수 있는 원리침법인 팔체질침법을 채득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유능한 가족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색채치유, 식약섭생, 10대 가정요법 등 팔체질건강관리 요령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천대학교에서는 수강료 감면 혜택이 있으니 65세 이상 본교 졸업생, 장기수강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장차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본 전문 강좌를 수강하게 되면 우선 유능한 가족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떤 젊은 양의사는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고 양심 고백을 해서 우리 사회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질식이요법과 체질침법을 활용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료비 절감과 백세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관리하며 지냅니다. 둘째로 이렇게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자신의 체질을 몰라 아무것이나 먹으며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문과정에 이어 팔체질 건강관리 교육사 과정을 이수하면 협회 소속 팔체질 전문강사로서 여러 기관, 장소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봉사는 물론 수입이 따르는 직업적인 전문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본 전문과정에 이어 협회에서 주관하는 팔체질 헬스뷰티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공인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샵 혹은 연구소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인만의 특화된 헬스뷰티 노하우로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칠 때까지 협회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 본 강좌를 수강하고 숙듬 및 좌운 관련 동일 숙듬원에서의 연수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직접 숙듬원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팔체질 컨설팅 능력이 고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번째, 체질 건강원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원 운영 능력에다가 팔체질 전문 과정에서 공부하신 약재, 약선 지식을 활용하여 팔체질 컨설팅 능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일곱번째, 팔체질 사주 카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팔체질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한 체질은 자신만의 천부적인 능력과 특성을 알려줍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체질 식단 운영자는 물론 그러한 체질 메뉴를 코칭해주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개인 맞춤형 식단 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삼이 누구에게는 보약이지만 누구에게는 독약인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아홉번째, 체질 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체질 컨설팅을 바탕으로 체질별 선식, 음료, 액세서리 등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더욱 화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화도의 토니아 푸드 회사가 그 본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체질은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인종에 구분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나 이주를 기획하고 계신 분들은 팔체질을 익히셔서 팔체질 센터 설립과 해외 봉사활동에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팔체질환위원, 침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체질 대와 중국 중에 협약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시는 길 안내해드립니다. 지하철 수원 분당선 1번 출입구로 올라오면 곧바로 가천대학교 캠퍼스와 연결됩니다. 본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14번 평생교육원 건물이 아니라 15번 교육대학원 건물 2층입니다. 정문에서 강의장까지는 도보로 10분 이상 걸립니다. 걸으시면 맑은 공기를 무료로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쥐차비는 수강생이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팔체질 전문 강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